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집 보일러쉬에 에어도 빼고 물도 빼고 목도 제거하고 이 물탱크까지 청소를 싹 했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물이 이렇게 테스밸브에서 얼마나 나왔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아까 오리스랑 이게 이제 테스밸브 이 위에는 코크가 빠지지 않는 밸브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요렇게 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빼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제가 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물이 뚝뚝뚝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빼고 바닥이 젖어있어요 바닥이 젖어있는데 어쨌든 이거 전체 다 했을 때 아까 오리뜨 쓰레기통으로 뺐고요 그리고 여기 한통 두통 이리뜨 네 이리뜨 생수병에 네 지금 현재 요만큼 또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허름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진 거랑 다 합치면 한 이리뜨 이리뜨 사리뜨 오리뜨 정도 되네요 이것도 역시나 오리뜨 되고요 아까 저 쓰레기통으로 오리뜨 받은 거랑 해서 총 10리트가 10리트의 물이 이 밸브에서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타고 조금씩 여기서 조금씩 내리거든요 네 고정도 수준이에요 고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다고 여기를 댈 수도 없고 여기다 여기다가 댈까요 어 조금씩 흐르긴 하는데 와 이것도 역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네 낮은대로 그러는군요 어 겸손을 배워야겠습니다 물한테서 네 낮은대로 이마솥 아 겸손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절대로 거꾸로 흐르지는 않죠 네 이 데스벨브에서 이게 나온 부분이 이제 거의 오리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뺀 게 1리트짜리 두 개 그리고 2.5리트 거든요 1리트 1리트 네 이거 절반 이거 허른도 다시 합쳐서 5리트 그리고 저 쓰레기통을 해서 10리트를 총 10리트를 끓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는 이걸 전체 다 풀어가지고요 풀어서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음 이거 컴프루샤로 싹 불어서 안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동파가 확실히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저도 확인을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컴프루샤로까지 써서 물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다음 다음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